KID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KID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기있다 보인다 볼트 가득하긴 하네 볼트 가득하긴 하네 여기는 제가 사연을 잠깐 짧게 말씀드릴께요 남자 여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아주머니께서 그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남자만 씨가 말라 다 죽어나가 교통사고 이런 사고로 남자 형제들만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 장소입니다 딸들은 괜찮은데 남자 형제들만 다 목숨을 잃었어요 남자들만 팩트는 이겁니다 대부분 다 목숨을 잃어버리며 아예 비치고 들어왔어 그때도 이겼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씩 둘러봅시다 여러분들 여기가 마룻바닥 밑인데 엄청 깊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방공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았나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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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방금 어디라고 그랬는데..? 남자 할아버지..? 으으으으으... 잠깐만... 잠깐... 진짜 미치겠다.. 차라리 제발 없애라! 없애라.. 없어요..?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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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니까!! 없다고 진짜.. 왜그래? 잠깐만 광카 갑시다 저기 거울 있잖아 오케이! 거울 쪽으로만 자꾸 헤매네 하하 잠깐만 공간이 잘 안 먹으면 좋겠어 잘 안 먹으면 좋겠어 그럼 그럼 먼저 뱉는다 에이.. 이제 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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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집중! 흰거 바... 대나무숲 집중!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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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집중!